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잠깐 수다 떨었는데 잠깐이 아니구나? 꽤 많이 떨었네? 음... 강화된 제세동기 자, 화수도를 통해서 죽음의 도시로 가래요 죽음의 도시? 오케이 저거는 맞으면 안 돼 오, 스탑 오, 스탑 오케이 어, 여기 맞나? 어, 여기, 여기가 맞아? 아, 다 부쳐지고 있어, 차가 여기 위인 것 같은데? 아, 위, 위도 아니고 어디야 도시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 거야? 차로 가는 게 아닌가? 아... 아... 차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차라며? 아, 못 들어가네 차로는 못 들어가네 차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뭐, 치즈 이따가 대단하네 도시 저거는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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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자 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닌데?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 얘들 어우 뭐야 뭐지? 오호 뭐 때문에 이러지? 옷 달라가지고 있네요 거치냐 거치냐 잘 또 올라온다 뭘 그렇게 열심히 올라오시냐 난 총 넌 근접무기 넌 몽둥이 누가봐도 누가 잃지 다 아는구만 뭐야 뭐야 어 이제 안그러네 뭔가 큰 녀석이 지나간 것 같아요 뭔가 거대한 녀석이 지금 지나간 것 같아요 오우 이거 뭐야 좋아 시작권 탄환 오우 바다 굉장히 거대하고 큰 녀석을 봤어요 지금 건물만한 건물 한 6층 7층만한 녀석을 봤어요 이제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고 좌장 한번 할까요 هذا CM의 Q. 프랑스 와..되나? 와..되나? 총알 거의 200발 썼어 야 저자식은 뭐야? 오오오오오와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자 조심히 너 한 번 이거 맞아볼래? 이 총을 한 번 맞아마라 나도 한 번도 안 써본 총알인데 이거 굉장히 세대 별로 안 써잖아 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수류탄 그렇지 아이고 아아아아 수류탄 빵 야야야야야 수류탄 던적이야 야 수류탄 맞았는데 왜그래? 아니야 또 죽겠다 또 죽겠다 에너지 에너지 야 저걸 어떻게 죽여 어어 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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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없어지면 어떻게 해 야 돈을 아니 야 이런게 어딨어 야 총알 겁나게 썼구만 야 와아 그러게 영역가 제로네 제로 난 여길 왜 올라가는거지 가 오오오오오옿 요거 뭐야아 어어억 아휴 나중에 저거 싸우는거 아니야? 저거 끝판왕 아니야 끝판왕? 오 뒤 오오 착권 탄환 8발 건충 탄환도 24발 요리할 때 좋은 채? 어디서 나왔어? 뭐야? 오! 뭐야 뭐야? 아 저거 푸시는구나 누가 야 어? 밑에서 나오고 아주 그냥 오우 씨 텐타큰 좀 가져오세요 오래간만에 보네요 야 이거 샷건 업그레이드 안해놨으면 큰일날 뻔했다 샷건 탄암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네 어디야 어디 아 저깄다 저깄다 오우 씨 에마 어 아 스마트해져서 스마트해지셨군요 스마트 스마트 그룹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ㅈㅍ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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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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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야 오케이 사건탄환을 많이 준 이유가 있었어 오오오 사건탄환을 많이 준 이유가 있었어 얘네는 무조건 무리로 나오는구만 한 놈씩 안 나와 한 놈씩 안 나와 천조각 천조각 클립보드 클립보드는 어디다 쓰냐 니트로 라이트 전성과 전성과? 전성과를 하라면 된건가? 아니구나 제가 또 딴거 오늘도 굉장히 쉽더라구요 얘네 역시 샷만 알면 답이 없구나 어 샷건 알면 답이 없어 어어 이쁘다 아 아 쟤 또 나왔어 저한테 뭐하는 놈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였네 이렇게 부닐시면 죽을 것 같아 오우오우 오우우우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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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됐다 됐다 와아 이런 영양감농노 너 또 아무것도 안줄거지 이 자식아 큰 ordin 틀 으왓 타난 정말 없다 진짜 탄환이 너무 없는데 지금? 샷건도 25발밖에 안 남았어요 어어어어어어어 샷건 탄환 권총 탄환 참 쪼봐 좋아요 권총 탄환 아니에요 탄환 권총이 아니에요 저기 소 안에 있는 탄환만 빼고 권총 버리나봐 우와 도사식이야 도사식 우와 왜 죽음의 도시라고 하는지 알겠다 열리다 봐라 작은 물건 통조림 3개 전선 도구 연어 통조림 어 뭐야 어우 깜짝이야 아이 좋은데서 왜이래 얘네들 아 아따 어유 땡큐 베리 감사 자 아 차권 탄환 몇 발? 41발 낡은 등산화 전부 다 판매한 돈이 되니까 아 다 됐다 저게 그 시간이 지나면서 충전이 되는 시기구나 뭐 어 백? 백 백? 백 왜 백 백 백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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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거 있었어? 백 백 백 아 이거 값싼 드레스 어 저기도 있네 찰모꾸라미 아 뭘 거 잘 보시네 정말 아 저거 아냐? 또 있어? 아 아 다 먹었어요? 포 라이트맥주 으아아아아아 이 징그러워요 아 왜이렇게 징그러워 아으 징적 징적해 아이 뭐야 이게 아이 신발 다 버리겠네 이거 아이 신발 다 버리겠네 이거 아이 신발 아이 신발 다 버리 괜찮아 괜찮아 목숨이 중요하지 신발 다 나중에 씻으면 되지 뭔가 소리가 나는데요 사람들인데 크레쉬는 없나? 오오오오오옹 아 nove Elo 이.뭐야 이.뭐야 아유 괜찮은거지 으아암!! 으아암!! 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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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어 뭐야이기 여기가 죽음의 도시 중심문가봐요 사람들을 거미 먹이 보관하듯이 둘둘 말아놨습니다 총조림 철물꾸라미 군식품 꾸라미는 뭐야? 펫보이 잠만 업그레이드 할게 나온거 같은데? 나 이거는 했구요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나 있지 이거 말고 권총 아 무기왕 이것도 하나 있네 이벤토리에 어우 이벤토리 너무 많이 샀다 아 팔아야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데 포탑총신 포탑총신 재료에요 이건 흠 흠 흠 아 포탈이라니 스크롤 포탈 스크롤 포탈 스크롤 포탈 스크롤 아 점액투성이 변조 카드 이 반짝거리는거 이거 따라가보자 여긴데 아 이렇게 못 못들어가나? 앉아도 못들어가는데?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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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들어갈 구멍 생겼다 포탈 알았 μ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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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L 포탈 자, 어디서 튀어나올거냐 어, 안 튀어나오는데? 오오 연삭기 하나 더 있을걸요? 하나? 하나 더 있어요, 하나 으흥 반대쪽이구나 재전을 한 번 하고 아아, 쟤나왔어 어어, 여기 뒤에 저거 맞으면 화면이 피하고 어어, 여기 여기 내부로 겁나 세 어어, 피하고 아이고, 맞았어 안 보여, 어디야 아아, 에이,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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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잏 어어어어 어 또있어 또있어 어디야 오우 얘도있어? 아유 뭐야 뭐야 이게 아 맞았어 맞았어 제게라 안보여 안보여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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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쏘지마 자식아 오케이 아 정말 그러네 아니 도시니까 물건 파는데 없으려나 오우야 문 닫아놨어 야아 에잇 샷건 타냐 샷건을 많이 쓰던데 샷건을 많이 쓰던데 샷건을 많이 쓰던데 샷건? 샷건 저것 가려 왔어 oh 아 샷 hoe 음 헷 아 저거 빠르면은 못.. 못쌓아 어디야 어디야 소리가 들리는데? 야 저렇게 피해보니까 좋아요 총알.. 총알 안주나? 하.. 총알 없는데? 아 총알이 부족해 총알 총알 왜 죽음의 도시라고 하는지 계속 느끼고 있어 한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가요? 한때 사람들이 살았던 곳인가요? 어.. 근접무기가 있는게 아닌가 오오오 야 내가 날락할 정도로 치면 어떡해 한때 어어 안대 안대 으음! 이사를 어떡하냐 아마.. 흠 야 사각으로 엄청 잘 피해요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체가 뒤적뒤적 못해요 생각해드려면 얻는게 없어 어 소총 이건 조각짠데 펠트라이트 샷건이나 좀 많이 주지 샷건 탄환을 좀 많이 사야겠어 샷건 탄환이 비싼 이유가 있었구만 소총 탄환은 이걸 정말 진짜 못하겠다 소모량이 너무 많아 흠 정첨 로켓발사기? 뭐지? 아니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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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발이냐 야 이거 걔네들한테 사용하면 좋겠는데 계속 나오는거 아냐 이렇게? 지금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되고있단 소리야 뭔가 되고있어 확대는 못하나? 안되는거 같기도 하고 되는거 같기도 하고 안되나보네 으 cani prendi 이거 준이유가 있었어 ooo 준이유가 있었어 준이유가 있었어 ooo 오케 오케오케오케 오케 오오오오오 오케 오오오오오玉 자 이 자식 끝판은 아니네 아 이래서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아 맞출 수 있었는데 오케이 맞았는데 맞았는데 여기서 타를 조금씩 계속 지나가요 으아 오오오 야 저걸 왜 이렇게 못맞추냐 자 머리만 춥는게 아니라 여기 여기있어요 야 저거 자 제가 한번 해보려 여기 있는데 기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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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와 아앍돼잇 아앍돼잇 아아 저거 진짜 오케이 이번에 맞아놔 아이 안맞아놔 야 이거 타이밍 맞춘게 너무 어려워요 박중 오케! 맞았다 오 맞았어요 맞았어요 오케 오케 오어 오오 오오오~~ 짜 오케 육 야....이건스러 털이다니 야...이건스러 털이다 quote 야 ㅅㅂㅂㅏㅇㅏㅏㅏ tl 샷건 좋아여 쵝건 두번째 몇일파야 천조가 붕대 붕대좀 만들자 붕대를좀 만들죠 붕대를좀 만들죠 붕대를좀 만들고 자물쇠 연삭기도 기어만 있으면 만들수 있을텐데 기어가 없네 자세히 오우 끄어있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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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 오케오케오케오 어 entrar 스펀지형 박스? 저 뭐하는거지? 뭐고 뭐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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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 몸에 최대한 붙지마 아 너 인마 너 인마 그러는게 아니야 아이고 왜 맞았어 아이고 적두가요 적두가 그냥 자 재생전하구요 플라스틱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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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봉대는 뭐야 또 플라스틱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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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퍼 안보여 안보여 플라스틱봉대 플라스틱봉대 야..왜.. 왜이렇게 내 마음이 잘하나? 예, 현타님 반가워요 음.. 총알이 부족한데? 애들이 너무 많이 나와 특히 2자씩 나오면 총알 몇발 수행 정도 되겠네 그치? 소환자마자 1가지 3가지 3가지 2가지 3가지 아아 예 그 그 재료가 아니라 그 완벽하게 돼있는 그걸 찾는 것 같아요 소금이야 통대 총신 전선도구 기어는 없나? 기어가 가장 비싼거기나 어우 강하다 죄송하게 짚지마로 짚으면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애 짚기전에 일단 다 둘러보고 군수풍꾸러미 군수풍꾸러미 저거 뭐 뭐 저거 뭐 괜찮은거 들어가있나? 아 이거 꽉 차가지고 지금 아 나 이거 한칸만 되는줄 알았는데 한칸 더 나오네요 이 군수풍꾸러기 꾸러미 이건데 사이.. 아 이게 뭐 없구나 예 무게는 없어요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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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게 나올거같은 도망가자마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누구 뭐야 페인트톤 가져갈 수 있는게 없어 총알이 지금 소형기어 좀 만들죠 연삿개 하나 만들죠 중간선은 아까 처리했어요 덩치 3만원 망치 원격 조종차 부풀 원격 조종차도 나가면 되는데 오우야 한바퀴 돌기끄딱 해냈구나 좋네 좋아 일단 마을좀 들까 어허 안 돼 이상한 유정세를 야 죽었나 자 오케이 하나 죽혔구요 야 두개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죽어 오케이 150 정신 박사도 여기 살죠 여기 금방 갈수 있어 에이 박사 아프지 않을거라고? 아프지 않을거같은데 아압 아압 아야 아압 아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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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압 아압 그것은 지금의 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펠트라이터 분석이 끝났대요 폭발 가속을 위해서 펠트라이터를 정제하고 그걸 성공을 했대요 아주 위험합니다. 이 부분은 뉴트럴라이지만 클레이턴에게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서 온 친구 잠깐만 잠깐 자세히 보니까 여기 거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난 맨 처음에 나왔던 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단지 저거 있는데 이거 있죠? 이거 있는데 사람이 있다는 거 말고는 나자바라바라를 많이 하다보냐? 어! 진짜 많은 걸까? 적들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델이라 저거 뭐지 피했어? 저거 뭐지 피했어? someone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아우 저거 안돼 저거 안돼 안돼 안돼!!! 오지마아 outlet!!! 게이!!! 알았어!!! 내 꼬랑دي의maticring 자동차 가방에 label 으아아아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흫 차를 운전하는거지 부시는건지 들어봐 상점에 잠깐 데려다 가야지 흠흠 흠흠흠흠흠흠흠흠흠 케어 투 브라우스 마이 셀렉션 으흠흠 тuses 흠흠 두야 gel 그리고 바이퍼 로켓 와우 이 굿이 못달라나 겁나게 비싸구나 이제 아 기어 기어 기어도 사야지 아 타나 근데 돈 또 없어 아 돈이 왜 이렇게 없냐 자 돈이 너무 없는데 퀘스트도 다 했구요 아 돈 얻을게 저거밖에 없네 좀 줘야될텐데 돈을 좀 많이 때려 부순데 90달러 아 많이 때려주는거 치고는 좀 적죠 너 돈 많이 줘야 된다 시장아 아 nave lee 아 아 과. 아 아 아 아 아 아 너는 죽을때까지 돌아왔어 저는 셰이플라크가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너는 성적이 시작할 수 있어, 친구 참 많이 헤헤헤 방금 저도 그거 생각났어요 지금 아 입술이 왜이렇게 트냐 찹스틱을 찹스틱을 한 그 얼마 여러분들 얼마 마다 좀 그거 하나요 어 보브레드 볼트 회사의 매우 희귀한 홍보용 물품 뭐 잠시만 뭐가 뭐 맥주 통조림 정수기 펠트라이트 수정 팔지말고 굿데이 투 유 음 됐어요 팔건 없죠 이제 아냐아냐 찹스틱을 얼마 정도 만에 한 번씩 바르냐고요 저는 찹스틱을 사본적이 없어요 근데 있어 집에 왜일까요 흫 어어 아 어어 생각날 때마다? 돈도 없어 보안관과 대화하기 공간 !!! 이사회 좋음 이사회 그렇죠 캐주겠죠 لا 이거 또 안되냐? 한 번, 한 번 다하니까 더 이상 안되네 야 200달러짜리 그게 정말 대박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200달러짜리가 정말 최고로 어려웠던거 같애 야 쪼금의 실수도 없이 해야되서, 됐었죠? 경제 경제 아 여기 보급품 많다 야 나 보급품 좀만 나눠주지 에이 똥생이같은 놈 맨날 일만 시켜먹기만하고 죽지나 야 흘러갈때가 없다 정말 야 안되도 안되네 저기 케 여기도 케 한 번 떨어지고, 한 번 안주지 야, 크레스럴 안주네 그렇지, 얘네들 정말 뭘 먹고, 뭘 먹는걸까 자 감시탑에 물폭균 전달하기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